그러면 다희가 유시 나오면 되는 거야? 나는 그런 흔히 없어 나는 그런 흔히 없어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다희, 한 번 더 해, 한 번 더 해 유시, 유시! 다희, 한 번 더 해, 한 번 더 해 다희야, 다희야! 정신, 정신! 잠깐만! 걸, 다희야, 걸! 거울은 거울이다!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! 한 번 더, 한 번 더! 이렇게 좋아, 이렇게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걸 나오고 한 번 더 유시, 유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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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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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걸 나오면 되지, 걸! 걸 나오고 하나 더, 걸 나오고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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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! 여기로, 걸!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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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! 야, 무슨 일이야? 야, 무슨 일이야? 야, 무슨 일이야? 야, 무슨 일이지? 야, 다희야! 야, 다희야! 야, 다희야! 나 어떻게 된 거야? 좋아, 좋아! 야, 다희야! 콜! 선생님한테 표정 좀 봐라! 콜! 콜 나와야 돼! 콜 나와야 돼!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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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자, 일단 잡고! 잡아, 일단 잡아! 야, 이게 뭐야? 야, 다희야 너... 야, 다희야 너... 어떻게 하고! 뭐야! 뭐든 나 안 봐봐! 나 안 봐봐! 그래! 투! 오케이! 오케이!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! 진짜 잘한다! 진짜 잘한다! 이제 우리! 다희야! 이제 우리 나가는... 완전 좋았어! 완전 좋았어! 대박이네! 아, 대박이야! 아, 왜 이렇게 째려보세요! 아, 이거! 아, 좋아! 너 얄밉게 하시면... 아니, 그게 아니라 계속... 너 얼굴 자체가 얄밉게 생겼어! 맞아!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!